너 어떻게 이따위지 살 수가 있어? 부끄럽지도 않아? 너랑 한때 남아 부부였다는 게 창피하다. 어떻게 이렇게 저지릴 수가 있어? 그래 나 전진이야. 남편한테 버림받아보라고 해. 전진이 되나 안되나? 우리 부부를 망친 건 너야. 그래. 그래서 애기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끼우고 싶다고. 그런데 그 여사는 우리한테 건립돌 되는 걸 어떻게 봐. 정상적인 가정? 우린 이미 헤어진 사람들이야. 갑자기 애만 생기면 정상적인 가정이 다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? 이따위지 살 하면 애기에 대한 책임도 안 질 테니까 그런 줄 알아. 빨리 헛되꾼 버려.